오늘은 삐라하님을 초대했는데요. 현재 티어 마스터네요. 이거는 컨텐츠용 계정. 두 계정은 금화예요. 이 계정은 이제 어떤 공식적인 자리.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스터인 거면 마스터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손브라 장인이라고 하기엔 뭐하죠. 마스터니까. 손브라 매니아 삐라하님을 모셨는데요. 과연 마스터의 손브라는 5명과 팀이었을 때 어느 티어까지 이길 수 있을지 마스터 손브라도 과연 캐리력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거고요. 일단은 상대팀은 실버 분들로 모셔봤는데 좀 골드 유학파 분들이 계세요. 괜찮으신가요? 아 뭐 골드고 브론즈고 실버고 다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아 골드고 실버고 다 매한가지다. 오케이 확인. 이제 같은 팀분들은 좀 혼모노 브론즈 분들이 많아요. 이제 세 자릿수 분들이 많이 포진하거든요. 인형으로 단련이 됐기 때문에 전혀 뭐 유화감이 없습니다. 같은 팀에 이제 인형님이 다섯 명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어 왜 뭐 좋네요. 네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빠꾸 없이? 예 뭐 가죠. 혹시 어느 티어까지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오늘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플래부터는 좀 근데 자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플래까지는 도전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지켜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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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몇 살이세요 다들? 저 14살이요. 저도 14살이요. 14살. 그래 가자. 형이 말하는 거 들으면 뭐 이길 수밖에 없어. 알겠지? 다시 시작해. 안 돼. 저 플래까지도 하신다고 하는데 아 뭐 첫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근데 죄송한데 첫판 지문 끝나는 콘텐츠인데 다시 하면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뭐 전장을 바꿔드릴까요? 전장이요? 뭐 왕의 길 한번 할까요 그러면? 아 왕의 길? 네. 뭐 왕의 길에서 지면 솔직히 뭐 접어야죠. 어 왜 갑시다. 이게 또 사람들이 이기는 걸 예상하기 때문에 또 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림이긴 해요. 원래 당연한 결과는 재밌거든. 아삐라니 장이 캐리어야겠지. 근데 아닌 거야. 좀 재밌지. 위도우 겐지. 오 뭐야. 유지용이세요? 네. 잘하네. 라인을 하나 해킹을 한번 하고 싶네요. 어? 라인이 안 나오네. 로드가 더 앞에 있네. 호흡의 갱. 내 호흡 기절? 나이스. 오 달달합니다. 어 궁지 안 채우고 있다. 라인이랑 이때 이때는 중. 어? 빼야 돼. 나이스. 방벽 두 개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캔지 해킹. 캔지 잡으세요. 캔지 잡고 그렇지. 방벽 계속 계속 들으세요. 네. 절대 무뎁니다. 두 방벽 사기다. 캔지 또 해킹하고. 방벽 또 깔고. 그렇지. 질 수가 없다 이 에라이. 자. 아. 아. 아니. 인피 쓰려고 했는데? 왠지 좀 조심할 마음이. 메이커이 났고. 메이커이 더 있구요. 야 죽음 안돼. 애들아 나 인피 있어요. 우리 딜러가 한 명 없네. 잘 오면 갈게요. 네. 상냥이로부터 잡아. 메가컷 나이스. 됐지 캔. 아니 E 안 눌렀다고요. CT 엘라이란트. 쏘졌. 쏘졌다. 안 된다. 피해야 된다. 뺏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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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어요. 와 저 라인이 약간 변수네요. 리그룹 합시다 여러분. 리그룹 리그룹 다 뺄 거야. 어 리그룹 예 리그룹. EMP네 함 쓰고신대. 죽으면 안 돼 얘들아 리그룹. 리그룹. 내 비빌게. 들어오세요. 또 잔어. 아니 얘 안 눌렀다고. 뜨끄덕. 무 storytelling. Jr. 무 lactose Brände. Можно 공job. 넘胸 Р grab. 아주 잘лемomic. 뭔가 망치가 올 거 같은 느낌일된 느낌이야. 싹장 sorry. 저기 반복해. 네 installeruti sometimes. 지금 정답اه. 여왁해 본 상태가 없는 모습이었는데. 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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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필! 에나필! 쭉쭉쭉! 오화해! 알아보야돼! 아내안아! 아내안아! 렛츠고밥! 좋습니다! 할수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됩니다! 포기를 하면 안되는거에요! 계속 거점 비기는 중에요. 펜지! 펜지 잡으세요! 배 잡고! 해킹했고! 와인 소통되지! 피해! 로드호그 피해! 로드호그 딱 피해! 로드호그 지금 피어 다 받았지? 피하이! 피해맞지? 피하이! 종합되세요! 대지 힘을 따위! 힘을 잡아야 된다 얘들아! 나이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힘이 있을까요 형님들? 에라이 그냥 쏴버려! 그냥 쏴버려! 옳을 땐 그냥 쏴버려! 그렇지! 하나! 나이스 다 잡았지? 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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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가다리! 와 애들 안 죽는다! 애들 안 죽어요! 제발 채점 잡아주세요! 돼지 힘! 라인 다 줘! 라인 다 줘! 라인 다 줘!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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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가 내 쫓아온다! 라인 나 쫓아와요! 모고 저거! 뭐야! 맥키 피해! 딱 피해! 컷! 나이스! 화물! 돼지 힘! 돼지 힘! 돼지 힘! 모이라! 모이라 잡으세요! 모이라! 모이라! 나 잔다! 아나님! 좀만 더 길게! 질 것 같다는 말 하시마 얘들아! 안 진다! 왜! EMP가 있거든! 나이스! 모이라 잡고! 그렇지! 괜찮은데 이렇게 하고! 쭉쭉 가자! 쭉쭉! 돼지 새끼 앞에! 끌고! 그렇지! 어우 잘해! 암호를 잊다! 상대에 망치로 오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공 체크 좋아요! 망치! 딱 라인 오면 해킹하는 거야! 뭐 안 오나? 뭐 안 오나? 아 공 쳐야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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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호그에 캔! 근데 진짜 근데 성강 피라미는 그거에서 마셔도 전문가입니다! 하창시절에 또들맞이니깐요! 예! 많은 또들맞이 도와줬어요! 하창시절에 도와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살짝 한 개만 더 해주세요! 아 너무 아파요! 아! 모이라 너무 아파요! 안 죽일 줄 알았네! 나이스 애매니! 우리 아나님 너무 포션 좋으신데요? 포션이 뭐 거의 미쳤습니다! 멘커급입니까? 멘커급은 아니고요! 골드급! 아 예! 아 그래요? 끼임피있네! 에이잇! 어! 이거! 아니 안 눌렀는데! 아니야! 이가 계속 들어가!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괜지 용검 있다! 잘가고! 흐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쟤네 용검 잡긴 해놨네! 아 큰일 났다! 아니 이거 내가 1을 안 눌네! 계속 이가 눌러지네! 내일아트 때문인가 봐! 하... 가자!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아까보다 우리 좋잖아요 분위기 맞춰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겨봅시다 제발 맞아 가자 오히려 사운의 구슬 먹어! 메이 있다! 먹어! 디바! 디바 뭔데? 디바 뭔데 던진다! 나이스! We can do it! We can do it! J-Day 선 일단 좀 D 갈게요! 라인 줄게요! 라인 줄게요! J-Day 해킹! 뒤에서 깔짝대는 중 안죽노? 하나가 안죽어요! 우와! 하나가 안죽는다! 디바 뭔데? 예!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자 가자! 안 되겠다! 난 불필요하겠다! 겐지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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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이스! 1탄다! 아니 이래요! 왜 계속 눌려지냐고요! 난 모르겠다! 써봐요!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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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킬 좀요! 솜브라가 뒤집니다! 라인컷 라인컷! 솜브라가 죽는다! 디바이킹! 안아봐야 된다! 안아 잡아라! 뭐야 잡아라! 뭐야 뭐라뭐라! 아니 이 안 눌렀다니깐요! 예! 아니 이가 왜 이렇게 눌려지냐고요! 그냥 똥 주십니다 똥 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1번! 메이비! 큰일 났어요! 윤기야! 할수있다! 핵심들! 파라의 팀! 힘이 패스필레컷! 나이스! 총 하나! 하나! 송! 다 잡아 다 잡아! 나이스! 오우! 쉣! 너무 힘듭니다! 아.. 하나 잡고요! 던진거 있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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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잘했어요! 빨리 밀었습니다 우리! 키스 나이스 한 ouvert 아 괜찮은 것 같아 잡아줘 나이스 메이데이 오른쪽에 메이데이 메이지 잡아야한다 오케이 오케이 밀면 됐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는데요 이번에 똥주 وا 망치 주셨고 깍토고는 아이가 이거 오오 amazon 좋습니다 집결 좋고요 나이스 아직 모른다 에라이시 써봐라 드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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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리가 더 빠릅니다 여러분 보고 어 해킹이야 좋습니다 잘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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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쏠저를 한다고라고라고라고라 파덕 도착! 도착! 나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사려주세요 루셔 뭐고 루셔 딘대 루셔 딘대 루셔 캔 잡고요 좋습니다 import 그린대 루셔 캔 Jam 치밀 엑 오케! 어우 샤이 킬 점용! 우리도 잡아라! 나이스! 방금 뒤로 숨으세요 여러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월네네! 와! 와 거의 인생 게임이 많다 인생 게임!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숨도 숨도 있어요! 뒤에 케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저거? 아니 이 안 눌렀다구요 형님!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킬 잭킹! 킬 땡큐! 킬 계속!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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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뽕을 추라고! 아니 뽕 추면은 뭐 공학자 해야죠! 아니! 더블라 피해! 더블라 딱 피해! 로또 웨킹! 오ㅓㅕ 아니야 피트 뱉다 피트 뱉다 피트 뱉다 피트 뱉다!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 이 재빨리 채울게! 다시 한번 가자 그러면! 류슈님 진폭 깎이세요. 류슈님 진폭 쓰지 마세요. 딱 예비 쓰면 바로 이속 깎이세요. 근데 옆으로 라인 돕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라인 돌아요. 야 앞으로 이속 쭉!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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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네! 우직하게 가자 이번에는 그냥. 분持ference 도대체위기 진짜 간에. Process approve. 군미로, 군미로 패 King 안내! 잠뜰 예비 잘 찝니다 잠뜰ст 그럴 수 있나 들어오나 옥용이 있어요 용룡이 나이스 이거 치면 오바 졌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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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놀고요 너무 아파요 나 죽인다 나이스 C9 잘하시네요 우리 역시 내가 탱커를 해야 돼 맞아 우리 라인이 탱커를 했어야 되겠어 당연히 체프론다 아니구나 잘하네 저게 실버 겐지라고 우리 브론즈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겐지인데 저 정도면 브론즈에서도 볼 수 있는 겐지에요? 잘하는 그쪽으로 올라가면은 아 약간 불그론즈국 아니에요? 저 정도 겐지면은 아 골드팀 계속 도전하려고 하는데 뭐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뭐 별겁니까 상대팀 지금 플레 유학파 분들 섞여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 비비세요 비비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얘들아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다 포기했니? 힘이세요 아유 뭐 아유 뭐 아유 뭐 풀레까지는 무난하실 것 같다더니 아니 아니 저 오늘 바빠서요 인정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정이 있으시죠? 저 자야돼요 구독 눌렀어? 뭐 europe